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티입니다. 2023년 7월 23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폴란드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틴 러시아 대통령은 폴란드를 향해 벨라루스에 대한 어떤 공격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동료룩 국가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루카싱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포틴 러시아 대통령은 회담을 갖고 폴란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포틴 대통령은 21일 국가안보 회의에서 폴란드가 러시아의 조력국 벨라루스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벨라루스에 대한 어떤 공격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벨라루스는 22일 폴란드 접경지역에 자국관과 바그너 그룹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면서 국경지역에 두 개여단을 배치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하게 됩니다. 이후 이 지역의 긴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폴란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우크랜에 대한 폴란드의 추가 지연을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당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루카생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로 진격하길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긴장은 더더욱 오르게 되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벨타통신에 따르면 회담 자리에서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폴란드의 수도와 도시인 바르샤바와 제슈프를 보고 싶다고 말하였고 바흐무트에서 우크란드군의 장비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며 폴란드를 강하게 경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바그너 그룹의 이런 행태가 위협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를 공격하는 행동을 취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의 베이스 캠프 위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화기가 배치된 것 같진 않는데요. 자동차와 소형 트럭 35대의 트레일러 트럭 정도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갑차나 전차와 같은 장비는 확인되지 않아서 공격을 준비하려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예의주시해야 하긴 합니다. 러시아우는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대규모 공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란드는 9발의 러시아 미사일을 유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데사가 큰 피해를 받았는데요. 오데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모습입니다.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데사의 2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성당도 크게 파손되었는데요. 스파소 프레우브 라젠스키 대성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성당입니다. 1809년에 지어진 정규의 성당으로 소련 시절 파손됐다가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재건되었는데요. 오데사에서 가장 큰 정규의 건물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관광 명소이기도 했습니다. 성당에 지붕이 절반 정도 날아갔고 성당 내부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붕괴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은 성당 지하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폭격 당시 성당에 있던 직원 일부도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당 내부의 유서 깊은 물건들도 상당수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물파 시설과 항거 기반 시설 등도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이후로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의 약 50% 정도를 탈환했습니다. 더 정확히 53% 정도를 탈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전쟁연구소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펼쳤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진격에도 성공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톱에 크림이나 전선을 따라 공격 작전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스바톱의 남서쪽에서 전술적으로 상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톱의 서쪽 15km 지점과 크림이나 서쪽 16km 지점, 크림이나 남쪽 11km 지점에서 공세 작전이 실패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크림이나 남쪽에 위치한 삼림 지역을 집요하게 공격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톱의 남서쪽 12km 지점에 위치한 강을 건너 강 서안까지 더 진격한 모습인데요. 최대 4km까지 진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공세가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우크레이나군도 이에 대응하여 반격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주장이긴 합니다만 우크레이나군은 스바톱의 남서쪽 16km 지점에서 6번의 공격, 크림이나 지역에서 4번 정도 공격을 했으나 모두 격퇴했다고 합니다. 전선이 러시아군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간 것으로 보아 우크레이나군의 반격이 어느정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쿠판스크 북동쪽, 스바톱의 남서쪽, 크림이나 서쪽으로 러시아군의 진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과장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러시아군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레이나군은 바하모트 북쪽과 남쪽 측면에서 공격을 실시했으며 바하모트 바로 서쪽 전략 요충지인 흐로모벨을 탈환한 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우크레이나군은 남서쪽 방향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하여 7월 23일에 바하모트 지역으로 공세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지만 확실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총 4번의 공세를 펼쳤지만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아브리브카에서는 전선의 변화가 감직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리브카 전선을 따라 러시아군의 제한된 지상공세가 있었는데요.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크레이나군이 방어를 하고 러시아군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레이나군은 벨리카 노부실리카 남쪽 9km 지점에서 일부 진격한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벨리카 노부실리카 14km 지점에서도 진격한 데 성공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에 소규모 공격을 실시했으나 격퇴되었습니다. 오리키브 남쪽 12km 지점에서는 우크레이나군이 추가 지상공세를 실시했는데요. 남부지역에서는 우크레이나군이 지속적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레이나군은 오리키브에서 남서쪽으로 30km 지점에서 약간의 진격을 하는 데 성공한 모습인데요. 멜리토폴 방향으로 러시아 방어선을 일부 뚫는 데 성공하였고 2km 이상 진격하는 데도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레이나군 간의 큰 교전이 여러 번 발생하였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